이힣 가! 잠깐만 조건반사가 이걸 강화하는게 맞겠다 명상중일때는 받는피해 50억 당초 이거라도 달아줘 뭘 하던 말도 안하지 진짜 똥캣 남들은 수비하면 5덴박는데 왓처를 수비하면 피해 두배로 받잖아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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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처가 겁나 약하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가짜 중괄호가 절 가둬놓고 가스라이팅 중입니다 아니 4층에서 포션을 썼다고 복제 포션을 아 이건 또 뭐야 미진거 아님? 아님 여러분 보셨죠? 저 녀석 이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전 4층에서 포션을 쓰지 않습니다 저를 왜 안 써? 포션 안 쓰고 맞춰 키우기야? 디진건 모르겠고 디는 또 잤데요 어 크크크크 디는 또 지긴 했지 거르자 물음표 나가자 어? 고통 데미지 없잖아 무감각 맞춰 어? 어? 수월에다가 미라손이라고요? 저 솔직히 왓처가 강했으면 4층에서 포션을 안 써도 되겠죠? 왓처는 부프가 필요한 게 맞아요. 구절절 옳은 말. 이거 어떻게 함? 포션 써야겠는데? 아우 시원해. 왜? 아니 근데 무에 쓰긴 써야 되는데 무에 쓰면은 저 보스 어떡하냐? 함 더 자야 되나? 이건 자야 되지 않을까? 잠 잘 자야 키 커. 실..사실 안 커. 키 크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시드론 미션 깜빡했네. 왓처 한번 더 해야겠네. 왓처 한번 더 해야겠네. 왜 갑자기 호익함? 망치? 야 이거.. 음.. 제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될 듯? 2단골 안보려면 제거 해야될 듯? 2단골 안보려면 제거 해야될 듯? 4단골 안보려면 제거 해야될 듯? 1단골 안보는게 타수가 너무 많아 어잇 게임 나요 브리트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절하는 게 나 진 않겠다 와아 야 저거 줘 캐틀벨 줘 캐틀벨 극복 중과로님 김성조 힘내라고 한번 해주세요 김성조 힘내라 유무를 획득합니다 아이 유무를 주는 이벤트에서 유무를 주는 유무를 얻어보세요 그래도 바로 앞에 상자 있었네 이름 이득이지 고맙습니다 김성조씨는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힘드신가요 아드님께서 힘내라고 해야되는 거 아니야 도래고리 전투찬과 요행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힘든 거임 약간 티베깅 같은 거임 영세와 귀국의 1댐 맞을까? 요행 자식은 소방에서 스파게티 몽그맨스 등장한다 이 마리 쥬 아냐 인마 으어 영차와 쓰자 이거 3스텍이었네 안 쏴도 되겠다 돌려쓰기 평가 축소 4스텍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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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 아파요 담배 없나? 그냥 캠프파이어에 카드를 던지면 안될까? 그럼 제거되지 않을까? 이놈의 게임은 뭐 카드 제거하려면 성직자한테 가야 돼 모든 카드는 저주 카드다 포켓몬도 기술 4개 배우면 하나 자기가 까먹을 수 있는데 포켓몬보다 못하구만 포켓몬도 기술 4개 배우면 661스텍이었네 배우면 3스텍이 1스텍이 2스텍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큰일났죠. 하지만 요정 한 입이요... 요정 한 입만 하면... 짠! 요정 왕이 되겠다던 꿈을 가진... 한 요정은... 이렇게... 여행을 마쳤다. 무자비한 수도승에 의해 사망했다. 기세장이 맞겠지? 해시기인데... 고통... 그냥 들고 하자. 저번에 과루시 카페에서 봤는데... 갈비갑 정미석으로 결제하고 가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느낀 순간이었음. 정미석이 얼마나 많은 거야. 학생 뽑기에도 돈이 없는데... 어? 어? 미쳤나 봐. 으지르 지르네. 거짓말은 아시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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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 게임? 이축 저주를 1,2,3,4 저주를 전부 지우는 이벤트는 있지만 가격을 전부 지우는 이벤트는 없다고 쓰레기 게임인가? 넌 또 뭐야? 2,3,4 1,2,4 1,2,4 에잇 그거 강화하지 말고 인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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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 말고 휘갈김이나 회피도 약처럼 안 말리는걸 넣어야 돼 어 어 어 15 좋은데 펑스탄은 139딜 밖에 안 막았네 더 분발하세요 어 으 응 으 펑스탄은 핀만 딜이었나? 핀만 딜이네. 그거나 그거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10만 딜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닐까? 10만 딜 막을 노력도 안하고 왜 막을 수 없다고 단정짓지? 아니 축성 강화. 근데 지금 강화할 것도 없다. 강화할 건 없고 지금 의로다 좀 줘봐. 의신 수양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심옥도 빨리 강화해 주시고요. 주문하실 심옥 강화 나오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라이더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데. 카드가 나와야지 이거. 2스택 2스택. 아 이거 몇. 예타 10만 딜 막는 유물이란다. 10만 딜을 막았다는 전설의 신입. 조개화석군 슈퍼루키 이제 고통 지우고 고통신세 많이 졌습니다 남은 돈은 신속 포션이나 사십시오 사먹자 1뎀 막았니? 우효 2뎀이나 막았다 그게 나아 이 정도면 상관없나? 낀건가? 그렇게 10만딜 막고 싶으면 심장에서 카드 10만장 쓰던가 키키키 카드 10만장 쓰면 10만딜 막을 수 있겠다 어? 어 추월 강화된거 좋긴한데 그거말고 15불 강화해야지만 교훈헛당만 쳤네 에 뭐 그래도 없는거보단 도움이 되겠지 비목 강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아는데 일수도 있을거 같은데 상점 주인이 일단 적어줘야되고 신속 포션 줘야되고 신속 포션 줘야되고 저의 안타까운 최후 일단 떴다 그래도 힘들다 지금 삼겹자 전체 전체 카치 이즈 이즈 보셔세자 해봐야돼 버퍼놈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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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흫 뭐하냐고 아이 그램이 뿔 뭐냐고 오오 그냥 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9분 뺐어야 했는데 거의 다했나 버퍼 0댓마금 우리들의 버퍼가 1댓마금을 넘어 0댓마금을 넘어 영댐 막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향상심 좋습니다 빌덤을 막는 곳에 안도하지 않고 영댐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 다음번에 패말릴 위험도 있나? 잘 모르겠네 벽부는 덱 위에 첫 장에 꽂을 수 있으니까 말릴 위험 없다고 봐야겠네 요렇게 돌아가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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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es 예 예 têm 예 예 완벽